미인이랑 통하면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있잖아. 맞잖아.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습관이야. 한쪽으로. 아니 이거 멍하. 아니 아까 사과도 그냥 맡겨야 되는데. 사과 씨래야 맞으니까 뭘 자신이 없잖아. 뭘 자수 있게. 이 자는 데 있잖아요. 이 천장을 보고 자면 괜찮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심하게. 거의 자신이 없다. 옆으로 한쪽으로만 계속 옆으로 자는 거 있죠. 뭐 엎어져서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자던가. 뭐 이런 거 다 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나쁜 습관이 이런 증상을 유발합니다. 잠자는 습관! 언제부턴가 좀 두리뭉실해지셨어요. 두려우신 거죠. 영어로 합니다. 슬리핑 해밋! 아하하하하하 왜요? 어? 오! 오! 와 진짜? 우와. 우와. 이게 답이네. 우리 감독님도 좀 미안하시니까 답으로는 해주셨는데. 진짜요? 정확하게 어떻게 자는 습관인지는 화면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봅시다. 잘못 자는 습관. 화면 확인하겠습니다. 턱관절입니다. 턱관절은 귀 앞쪽에 손가락을 대고 입을 벌리고 담을 때 움직임이 느껴지는 부분. 즉, 턱뼈와 머리뼈를 연결한 관절을 말합니다. 턱관절은 몸식을 씹고, 침을 삼키고 말하는 등 턱이 움직일 때 중심축으로 작용하는 매우 획동많은 투관으로써. 턱관절이 미세기 옆머리뼈인 축두꼴 쪽 뇌와의 간격이 불과 2, 3mm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뇌까지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곳입니다. 특히 인체 내의 모든 관절이 개개로 움직이는 데만에 오직 턱관점만은 양쪽을 동시에 움직이는 관절. 따라서 어느 한쪽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이런듯하고 쉽사리 한쪽으로 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턱관절에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그 통증이 턱관절뿐만 아니고 그 영향이 온 전신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과 하골이 골에 있는 신경계나 근육계가 불균형이 생겨서 경추에 영향을 주어서 경추가 쉬게 되고 그 영향으로 머리, 등뼈, 어깨, 골반, 무릎, 발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은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턱관절 장애는 생활 속에서 흥이하는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턱관절 환자가 뽑은 그 첫 번째는 잘못된 수면 습관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거나 턱꿈치를 대고 잔다거나 또는 엎드려 자는 자세인데 이런 수면 습관은 바닥이나 턱꿈치에 닿는 한쪽 턱관절과 근육에만 지속적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압박된 턱관절 장애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게 되면 자주 사용하는 어금니 쪽이 안면 저작 근육이나 뼈가 미정상적으로 발달해 이처럼 얼굴이 비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초기에는 턱 주변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지지만 상태가 심해지면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관절음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턱을 내미는 습관 이것은 어깨나 목 주위의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키는 자세인데 어깨와 목의 근육들은 대부분 머리뼈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긴장은 곧바로 턱관절 자체의 과도한 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 손톱처럼 작고 얇은 물체를 반복적으로 물어뜯는 습관이나 이렇게 이를 안 무는 습관 역시 턱관절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기는 마찬가지 그래서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처럼 입을 꽉 담으지 긴장한 상태로 일하는 직업에서는 유독 턱관절 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작은 습관들로 인해 턱관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지만 턱관절에 이상이 생겨도 초반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관절에는 입 벌리는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울렁뼈 조직인 디스크가 있는데 이곳은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아 디스크가 손상된 초반에는 큰 통증이 없고 이미 턱관절 이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턱이 심하게 뒤로 가면 그제야 다른 신경들이 눌려서 통증이 생기며 각가지 전신 질환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 턱관절 주변에는 청각신경, 시신경, 후각신경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신경이 밀집 분포되어 있어서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이미, 난청 및 중이염 같은 그의 질환이나 중농증, 비염, 터막힘, 턱어리 등의 관련 만성 질환 눈의 피로, 충염, 난시, 원시 등의 안과 질환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한 턱관절 뒤쪽으로는 두뇌로 올라가는 내경 동맥과 외경 동맥의 통로가 있는데 턱관절이 뒤로 밀리면 이 통로가 좁아져 뇌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므로 두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의 척추를 살펴보면 형추와 요추는 앞으로 휘어진 반면 흉추와 천추는 뒤로 휘어져 있는데 턱관절 장애로 인해 턱이 뒤로 밀리면 두개굴의 무게중심이 뒤로 호퇴하고 따라서 인체는 두개굴을 들기 위해 머리를 점점 앞으로 내밀며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는 것 그러면 이처럼 척추 구조가 변하면서 목,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25세 A양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다리를 꼬고 앉거나 턱을 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잠을 잘 때도 엎드려 자거나 역부로 돌아 누워 자는 습관이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A양은 이러한 습관들로 인해 결국 턱관절이 틀어지며 통증이 생겼고 입이 잘 안 벌어지는 증세와 함께 침질, 심한 척추 측만증까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려면 평소 바른 자세를 생활하는 것이 필수 다리를 꼬거나 끌고 있는 등 몸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잘못된 자세는 피하고 특히 머리가 앞으로 나오는 자세는 턱과 목 주위의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머리를 뒤쪽으로 당긴 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을 씹을 때는 양쪽으로 번갈아 가며 씹어야 하고 껌이나 오징어처럼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자주, 자주, 그리고 오래 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